사실 오늘 이 촬영은 너무 좀 날로 먹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음악들이 있죠 봄 연금이라고 하는 벚꽃 엔딩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문세의 봄바람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런 음악처럼 어김없이 찾아온 요즘 뜨끈뜨끈 따끈따끈한 신상 디저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품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맛있는 디저트를 알려드리고 있는 베이켓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제풀 버나드 송입니다 오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제품 아마 옛날에 먹어봤던 것 같은데 어 이거 내가 틱톡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인스타에서 봤던 것 같은 바로 그 제품인데 요즘 이거 갖고 이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겹토스트 아니면 천겹대니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뜯어먹는 식빵으로 우리한테는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품은요 너무나 간단하게 요렇게 지금 재단이 전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은 유니온트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다만 요 제품 특징이 뭐냐면 발효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발효된 사이즈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 겹의 데니스를 붙여서 사용하지 마시고 10x10 이 식빵 틀에다가 간단하게 넣고 해동하시고 발효하시면 되는 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유니온트리에서 제작 의도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틀이 10x10의 정사각이잖아요 근데 9.5 곱하기 9.5로 재단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꼼꼼하고 안에다 이제 딱 맞는 재단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간단하게 발효만 하시고 구우면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발효가 오래 걸려요 이거 그러니까 발효가 그동안 되어 있던 제품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효냉동으로 됩니까? 되진 않대요 이거를 하려면은 너 여러가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효하시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준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오늘 이 촬영은 너무 좀 날로 먹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는 시트를 갖고 와서 막 자르고 적어도 이거는 했는데 이번 거는 아예 다 잘라져서 나와서 그냥 날로 먹는 듯한 느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웨트도 안 벗었어요 이 제품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습도라든지 이거 좀 발효 조건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라면 원래는 이렇게 버터가 레이어드 된 이런 제품들은 28도에서 29도가 거의 국물이에요 이거 넘기시면 버터가 주르륵 다 흘러요 근데 이렇게 틀에다가 넣는 제품들은 31도에다가 맞춰서 해요 그리고 습도는 한 80%에서 85%까지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만약에 뭐 매장이든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굽는다고 하시면 발효 하시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마치 그 피라미드라든지 마추피추 같이 이 사다리꼴 느낌으로 이렇게 발효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이 잘못된 거 전혀 아닌데 중요한 건 이렇게 틀에다가 넣고 발효를 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올라가는 범위들을 잡아주고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약간은 높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70% 보다는 80에서 85%까지 끌어 올려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저라면 지금 바로 발효실에 넣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제가 우리 매장에서 제빵기사랑 이제 만약에 이걸 교육을 한다고 하면 틀에다가는 넣어 놓고 한 30분 정도 해동한 다음에 발효실에 넣어 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 같아요 이게 2cm가 넘어요 2.2cm 2.3cm 그러니까 23mm 정도 되는데 이 심부는 지금 아직 얼어 있어요 겉에는 약간 이제 해동이 되어 가고 있고 이 안에는 지금 꽝꽝 얼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틀에 들어간다고 해갖고 이 심부가 다 녹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분한 해동을 해 주시고 발효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발효는 그럼 몇 cm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손가락 마디 있죠 마디를 끝에다가 대요 대서 요렇게 해갖고 첫 번째 손가락이 닿는 지점까지 발효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게 보통 8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 그치 저는 뭐 손가락 마디가 뭐 4cm인데요 축하드려요 8.5cm는 적어도 키워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집에 발효기가 없는데 발효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얘기 한번 나눌 때가 됐어 제가 사실 저희는 장비가 오븐에 발효 기능이 있는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간혹 가다 Q&A 중에 오븐에서 발효를 하면 어떠나요 라고 하는데 뭐 요즘 뭐 광파 무슨 오븐 뭐 이런 거에는 발효 기능이 있다 있다고 하는 것들도 들어봤거든요 사실 저는 그걸 써보지는 않았어요 왜 제가 그런 거 말고 오븐에서 하는 발효를 비추를 하냐면 온도를 꾸준히 유지시켜 주실 생각에 이 오븐에다가 그걸 넣으셔서 발효를 하겠다 그럼 습도는 어떻게 보충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뜨거운 물을 이 안에다가 집어 넣으셔 갖고 뭐 수증기를 내 갖고 안에다가 발효를 하시겠다 여러분 수증기도요 금방 식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물을 계속 뭔가를 뭐 뿌리시면서 온도를 올리겠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발효에서는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우리 베이켓에서 배송 오고 나면 그 아이스박스 버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뜨거운 물도 일단 좀 컵에다가 하나 담아주세요 그리고 보냉백 같은 거 그러니까 얼음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종이로 된 거 말고 약간 플라스틱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막 녹을 정도로 돌리지는 마시고 그냥 미지근한 온도보다 조금 더 뜨겁게 그래서 그거를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스박스에다가 보관을 하시면서 발효를 하시는 게 훨씬 잘 나올 거예요 장담해요 이거 그리고 이도조도 없다 우리 집에 박스도 없다 어 그런 경우 어제 내가 재활용 다 내보냈다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 비닐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나? 마이닐백 헛소리 하지마 인마 비닐봉지 큰 거에다가 이렇게 공기 좀 들어가게 해서 묶어주세요 그래서 상온에서 보관을 하는데 요즘같이 따뜻할 때 너무 좋죠 햇살 막 때려 놓는 곳 있잖아요 우리 집 막 남양이야 뭐 이런 데다가 거기를 보관하시고 발효를 하시면 발효기 컨디션까지는 오진 않아요 분무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발효를 발효기처럼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온 발효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장보고 세차하고 친구 만나서 커피까지 한잔 드시고 오셔야 상온 발효 가능합니다 시간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품이 그냥 상온에서 커지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워서 제품들이 들쑥날쑥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있나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톡 넣으시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주시기만 하고 저는 발효 일단 2시간 할 거거든요 2시간은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해동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분 상온에서 하셨다면 한 120분까지 발효 말고 한 100분에서 110분에는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1.5cm까지가 됐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나긴 발효 시간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발효된 제품들인데 첫 번째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해서 닿으면 발효가 끝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요렇게 해갖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자 제품과 제품 사이에 요렇게 충분한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충분히 열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뚜껑을 여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관건인 거예요 지금 요 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안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해서 요렇게 짠 이 결이 진짜 정말 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너무 뜨거워 지금 이거는 드시면 바삭바삭한 식감이겠죠 당연히 이거를 뜯어 가지고 맛을 보시고 하면은 그런데 잠깐 여러분 한 김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제품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을 봉투에 잠깐 넣다가 드시면 부들부들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부들부들 부들부들 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넣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넣다가 드시면 이거 예술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거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자 하나 둘 짠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 이 맛장이 정말 요렇게 야들야들야들한게 요 부분이 뜯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면 아 진짜 잘 뜯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만드신 다음에 누가 누가 잘 뜯나 뭐 요런 챌린지 같은 것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좀 뜯어서 디테일한 세부작업을 좀 서부작업을 좀 해보면 우와 뭐 이렇게 진짜 여러분 이거 왜 요즘에 그렇게 뜨고 유행하는지 알겠어 그냥 음 음 심지어 여러분 이 제품 100% 프랑스산 천연버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성분표 같은 게 있잖아요 트랜스지방에 없는 트랜스지방에 없는 여러분 마가린이라고 써있는 것은 트랜스지방이에요 그리고 버터라고 써있는데 무슨 버터라고 가공버터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마가린이랑 버터랑 섞어가지고 만든 거랑 좀 저렴한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가공버터 트랜스지방들이 정말 많이 이런 식품 산업에 깔려 있거든요 전 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적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음 내가 이걸 더 선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몸에 좋지는 않죠 그게 내 선택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 선택이 이런 걸 선호한다 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입에 제가 잠깐 머물고 있었는데 지금요 KTX 앞에다가 누가 버터바른 게 진짜 목구멍을 그냥 쫙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와 방금 제가 딱 꿀꺽 하고 넘겼는데 버터 이러면서 쫙 들어오는데 야 이거 진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요즘 요런 거를 SNS에 많이 찍어서 올리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아직 카페 하시는 우리 베이켓을 사랑하시는 사장님들 아직 매장에서 이 뜯어먹는 식빵 안 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더 듣지 마시고 이제는 시작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핵랑객들이 몰려드는 여름 우리 카페가 붐비는 그 시점 봄 시즌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아이템으로 카페 매출 한번 급상승 한번 시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버나드송입니다 음 뭐야 또 맛있어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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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